그럼 후보님께서 국민의힘으로 후보 나왔으면 어떠실 것 같은지 국민의힘당에서 저 같은 사람을 후보로 영입하지 않죠 왜? 국민의힘당이 이미 그 이념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국민의힘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국민의힘당의 정강정책이 다 바뀌어져야 들어갈 수 있어요 국민의힘당은 내 사상, 정규제의 사상 정규제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겠다 정규제가 부산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게 이념의 뼈대이거든요 이념이라는 것은 일하는 방법의 총화입니다 이념 얘기하지 마라 왜 낡은 색깔로 얘기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념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너의 이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왔고 그동안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그 큰 흐름이 이념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너 왜 이념에 대해서 묻느냐 이런 얘기는 뭔가를 속이고 있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에 제가 들어가려면 국민의힘당 정강정책을 고쳐라 당연히 고쳐야 되죠 김종인이가 국민의힘당 대표다? 나는 못 받아들인다 이거입니다 김종인이가 어떤 자입니까? 김종인이가 나 못 받아들인다 김종인이가 대표를 하는 동안에 저 당은 보수당이 아니죠 유승민이 같은 등계 칼꽂은 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등계 칼꽂은 자들이 전부 아닙니까? 국힘당의 주력이 그런 상황에서 자극을 못 받아들이죠 국힘당은 이미 보수당이 아니다 민주당의 이중대고 이번에 가득도법 같이 통과시키는 거 보세요 민주당의 이중대고 공수처법은 반대하는 신용은 좀 했습니다마는 다른 모든 악법들도 다 4.3특별법 이런 거 합의하에 통과시켜준 겁니다 4.3법이 뭡니까? 4.3법이라는 것은 4.3폭동 4.3폭동은 아닙니다 4.3은 적어도 반란이라고 봐야죠 4.3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태어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남노당들이 말하자면 북한의 김일성 정권을 남한에 수립해야 되는데 북한의 김일성 정권을 남한에 수립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멋진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선거를 못하게 하려고 남노당이 반란, 테러 악의적으로 선동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반란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4.3 반란 사태라고 규정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마치 국가 권력에 의한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인 것처럼 뒤바꾸는데 국민의힘당이 협조해 준 겁니다 그 국민의힘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는가 4.3특별법을 합의하에 통과시킨 거 보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주호영이라는 원내대표는 이승만 대통령이 런승만이다 6.25 때 도망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6.25 때 도망간 거는 김일성이가 도망간 겁니다 6.25 때 도망간 건 지금 한강이 이나무로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이 후퇴한 것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표현하는데 만약에 그 얘기는 후퇴하지 말고 인민군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고 대한민국은 적화되었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호영이라는 자가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의 피신을 도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든 부산의 임시 수도를 만들어내고 전 세계에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군인들을 불러내고 해서 전쟁을 해서 소위 스탈린이 아시아 전체를 시뻘겋게 만들려고 하는 전쟁을 저지한 위대한 승리자거든요 그 위대한 승리자를 주호영이라는 자가 른승만이다라고 폄훼하는 저정당에 저정당을 어떻게 둬야 됩니까 저정당을 나는 용서할 수 없죠 그 전규제가 저정당에서 너가 와서 야 부산시켜 시장시켜줄 테니까 들어와라 택도 없는 소리죠 최하의 전쟁은 너가 버려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정당들은 너무 고생합니다 배와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으아가 그리고 요łu 네